안녕하세요. 아라인티비의 아인이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컬렉터 피규어들을 한번 더 싸움 시켜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제가 많이 안해가지고 너무 너무 미안합니다. 일단은 이건 2탄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. 시작합니다. 근데 옛날에 많이 보여줬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죠? 이게 사막 위는 이게 벌입니다. 오호 여기 꽃들은 일단은 여기에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을 일단 모아야겠죠? 네, 이걸 시작하기 전에 어리어치 노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실까요? 어리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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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간단하게 하고요. 자, 이제 이런 것들끼리 다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거미도 놔두고 사막이는 여기다가 놔두고 메뚜기도 사막이 여기다가 놔둡니다. 그리고 무당벌레도 여기다가 지네도 여기에다가 놔둡니다. 그리고 나비는 여기다가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벌들은 여기에다가 놔둡니다. 현덱이는 여기에다가 놔두고 원래는 여기다가 놔두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놔두고 전갈 마지막으로 전갈을 놔둡니다. 네, 이러면 세팅 준비가 끝났는데요. 옛날에 다들 그거 팀전을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엉창하게 다른건데 2탄이라서 좀만 더 지나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충항전으로 만들어버리려고요. 일단은 첫번 일단은 확인해야죠. 요거 했는데 다시 그거 할 순 없으니까 일단은 3탄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시작합니다. 첫번째는 절지동물의 대장은 지네 그리고 곤충들의 대장은 사슴벌레 할게요. 첫번째 지네 정 정 정갈이란다. 아 사마귀 에듀 파이트 간다 간다 사마귀 앞다리 찌르기 싱 아예 아파 아파 간다 불어뜯기 사마귀 아닌가요? 아닌다 열어서 발이 높이 날아 뿌아 죄송합니다. 머리를 박아버렸다. 한 번에 다시 한 번 더 물기 하면 사마귀 사 사망 사마귀 아웃 입니다. 여기 있고 아 여기에다가 놔두겠습니다. 여기 에 그러면 지네 쓴 이번에는 가라 장수풍뎅이 가라 거미 과부 거미 같죠? 자 준비 시작 내가 방금 옛날에 타란촌나랑 싸울 때 죄송합니다. 타란촌나랑 싸울 때 내가 졌지 아줌마 이번엔 복수다 으아 푸 으아 살려요 다시 한 번 더 물기 깩 간다 거미줄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간다 다시 한 번 더 물어 뜯기 칵 하지만 딱딱해가지고 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물어 물어 풍 배가 터졌다 깨꼬다 커미 아웃 청농스풍 게임 승리 가라 사슴벌레 어 사슴벌레란다 그래 잠자리 그래 좋은갈 간다 샥 바로 잡기 안 돼 내 꼬리 으아 아니야 난 죽지 않아 간드아 치칵 치칵 기관총 히잉 기관총인줄알았지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독침 스키언니 치 Uhr 잠자리 사망 하지만 피닉스의 힘 다시 한번 더 살아났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죠 당연히 쓸모없는 메뚜기가 아웃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벌 일이다 나는 그러면 타란툴라 간다 독침 그 다음 물기게 왜 바로 됐네 사망 그 다음은 가라 나비 가라치네 간다 나비 독가루 뿌리게 싹싹싹싹 눈이 안보여 하지만 내 꼬리 공격 그 다음엔 바로 물기게 날개를 다 물어뜯었다 이번엔 마지막 몸통 물어뜯어서 나비 사망 마지막은 마지막이란다 이번엔 공룡시대 잠자리 간다 진의 힘 아니야 잠자리의 힘 드래곤의 힘 피닉스도 후우 후우 다시한번 더 기간총 머리 아악 후우 잠자리 승 그 다음 나 무당벌레 가라타란투룰라 소개하다가 물어버렸네요 당연히 사망 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엔 잠자리 나 박치기 피하기 그 다음엔 꼬리물개 꼬리잡기다 넣어져버렸네 괜찮습니다 나입니다 이번엔 한번에 다 죽었네 그럼 오늘은 무승부 자잠깐 이번에는 아주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시작했고요 이게 뭔지 안가요 바로 풀잠자림 사육세팅입니다 풀잠자리는 사육세팅하기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건 재밌습니다 잘 보이나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보여져요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큰 거 움직이는 건 무당벌레 애벌레를 먹이로 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는 풀잠자리 애벌레입니다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녀석이 풀잠자리죠 무당벌레 애벌레와 풀잠자리 애벌레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육하면 둘이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컬렉터 피규어와 아주 간단한 풀잠자리와 무당벌레 애벌레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